제가 개봉한지 몇 년이 지난 오징어 게임 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최근에 봤거든요. 보니까 되게 느끼는 바가 많더라구요. 거기에 나오는 이제 참가자들의 인생 전부가 막다른 골목이었더라구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세상에 나가도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담보로 다시 그 게임에 참여하는 이제 이들이 전부들 아는 겁니다. 그들에게는 그 안에 게임하면서 죽어나가는 그 장소보다 바깥이도 지옥이라고 했답니다.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도 지옥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사는게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당장 현실이 엉망이니까 게임 참가자로 뛰어드는 겁니다. 그리고 되게 확률적으로 적은데 이제 그 확률 부자가 되겠다라는 그 확률에 자신의 인생을 그는 겁니다. 우리가 내가 힘들면 남들도 힘들다라는 걸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남들하고 비교해 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낫다 오롯이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다라고 느끼는 이 현실이 남들에게도 힘들기 때문에 너무 나만 서럽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 이런 생각하지 말자구요. 되려보면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더 알아서 지금의 현실이 불만스럽다며 뛰쳐나가는 거더라구요.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자리매김하는 사람, 안 잘리는 사람들, 버티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되면 그래도 좋지 않겠나라는 겁니다. 버티고 견디면 다 자리 차지하고 오래오래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도 끝까지 살아남은 존재인지 아닌지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뭐라 말 못하겠죠. 하지만 그래도 참 잘 견디고 잘 버티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.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집중하고 살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.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. 50이 넘으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된다구요. 회사는 언제든 배경이기 때문에 언제든 그 배경이 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구요. 그 말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오래오래 잘 살려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삶을 견딜 수 있겠죠. 이래저래 앞으로 우리네 삶은 더욱 가느고 길게 오래 사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한 모토가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는 그동안에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쓰면 된다 뭐 이런 주의였던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네 삶은 점점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. 언제 어떻게 우리네 삶이 뒤집어지는지 장담 못한다라는 겁니다. 다들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든 자신의 삶을 좀 잘 되돌아보고 재조정하고 다운사이징 하고 또 다듬으면 그러면 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. 지금은 격변기이고 혼란기 이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. 성실하게 착실하게 뭐 별일 없이 잘 지낸다라고 하면 그러면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사기당하지 않게끔 정말정말 조심해야 되고 더욱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. 필요하다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떠받떨어주면서 이제 야금야금 돈 뺏먹는 악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. 나이가 들수록 돈은 있어야 되지만 돈 있다는 티는 내지 않아야 되고 또 조심조심 사야 되는 항상 거리를 두며 사는 삶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실업자가 참근해서 삼삼오오 모여서 이런저런 이제 고민상담 뭐 모임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랍니다.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잠가리겠죠. 그 이후에 겨울이 되면 길거리의 사람들이 아마 사라질 겁니다. 이래저래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게 바뀌나 봅니다.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하더라도 일자리 잃어버리면 마음 단단히 먹기 어렵죠. 왜? 생활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휘청돌이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살 게 문제가 되면 안전하게 지내기가 정말 정말 어렵죠. 함부로 우리는 빚이 만든다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빚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빚을 지면 성실하게 갚으려고 했어야죠. 이래저래 과거에는 사채 잘못 써서 팔려가고 죽임당하고 별압별 일들이 다 있었죠. 이제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비슷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. 부동산에 무리하게 빚내서 이제 들어간 사람들. 집값이 오르든 어쩌든 안 팔려서 망한다고 하죠. 필요할 때 팔아서 현금화해야 되는데 사는 건 마음대로 되어도 파는 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죠. 이래저래 미쳐나가고 있습니다.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죠. 잠실주공아파트 단지요. 2008년에 20억이었는데요. 2013년, 2014년에는요. 12억 13억이었습니다. 또 지금은요. 25억, 28억, 3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무리하게 돈 집어넣으면 이제 현금 유동성 말라져가지고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. 이래저래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위기가 터져서 금융주지 폭락하고 기술지도 폭락하고 난리가 나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합니다.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 게 필요하겠습니까? 직장인으로 계속 사는 게 맞을지 창업을 해야 될지 이래저래 중년들 걱정하고 고민하는 일들 되게 많을 겁니다. 하지만 잘 생각해봐야죠. 왜냐? 이래저래 사는 게 경쟁인데 불편하지만 그걸 인정해야 되고 감당하고 받아들여야 되죠. 그리고 남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약가림을 하려고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.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했습니까? 불공평하고 암울한 현실을 빛된 드라마였기 때문입니다. 참석을 푸고 장난 작품이었죠. 그리고 지금은요. 지금 별반 다르지 않죠. 그대로입니다.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 우리 개개인들의 삶 보통 사람들, 서민들 더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죠. 내수가 많이 무너진다고 얘기합니다.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이 폭등할 거라고 개소리하는 놈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지금도 집을 사야 된다고 떠들어 대는 놈들이 있습니다. 앞으로 고령화에 출산율 저하에 뭐 임금 오르는 일은 없고 이래저래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어떻게 집이 집 구매자가 늘어날 수 있을까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. 지금 빈집 증가 때문에 난리인데 계속해서 사산시장이 호황이라고 얘기합니다. 속지 않아야 됩니다. 앞으로요. 기준금리 0.5% 인하가 한 번 더 있을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.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죠. 버는 소득이 줄어드는데 집값이 어떻게 오르겠습니까? 본격적인 자산가치 하락이 이제 시작된다고 봐야 됩니다.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미 일어나고 있죠. 불황에도 빚으로 부동산 가액 상승을 유도하는 정부나 언론, 은행사, 건설사, 유튜버 이 모든 이들을 조심해야 됩니다. 전부 다 경제적인 살인마들입니다. 지금은요. GDP 대비 가계 대출이 미친듯이 올라있는 상태죠. 이래저래 40대들은 연소득의 2.5배의 대출을 가지고 있다는데 대출을 안 받은 사람 빼면요. 뭐 연소득의 한 5배, 7배 이 정도를 대출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. 3, 4억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. 실제로는 4억, 5억, 7억 그 이상의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을 겁니다. 이래저래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검소하게, 겸손하게, 성실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